시작! 1차 승부! 출발! 프리패! 그렇습니다. 지금 제 뒤에 보면은 최고의 연예인 수명이 계신데 40다의 우리 큰형님 3분 나오셨죠? 홍소범, 조용구, 여홍철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그렇습니다. 여홍철 선수가 지난번 10번에 있으니까 1위였고 오늘 기대되는 아이돌들 좀 볼까요? 그리고 천지 그 다음에 김동준 우리 세용이 그리고 오송이 대극에 의사 이승현 아니 저 안지씨라고요 김기열 아 김기열 키 커요 김기열 키 커요 정범규 형 유재석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. 이제 쇼리 일어나지 말고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재미 그리고 신우씨 그리고 김승현 네 아니면 우리 연예인 수분 10명 일반인 5분 연예인 5분 총 4개조로 나뉘고요 깃발은 5개 그래서 총 20명이 총괄을 하게 되겠습니다.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1조 호명하겠습니다. 조용구 박재민 박재민 공 자 드림티비 뒤쪽에 역시 시청자가 세 명이, 시청자가 세 명이, 시청자가 세 명이, 자 지금 세 명이, 세 명이, 자 지금 시청자가 세 명이. 자 지금 조연구. 마지막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. 지금 뭔가 좀 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박재비씨 무슨 말씀이세요? 시청자 여러분들이 드림팀을 전원 탈락시키려고 다섯 분이 전부 왼쪽으로 왔어요. 제가 제 앞에 있는 깃발을 먼저 낚아채셔가지고 제가 반대쪽으로 졌어요. 전략적이네요. 여러분들 못 짰잖아요. 아 그럼 누가 손해예요? 저희죠. 작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? 그럼요 작전은 좋은 거죠. 어 천지야 천지야. 야 변기수야. 야 갖다 꼬만아 꼬만아. 어 갖다 꼬만아 세트야. 주민이 어떠세요? 자 쇼리 어 쇼리 다리 안 올라가. 다리 안 올라가 쇼리. 자 여기 있습니다. 네 마지막 영홍철 선수. 막내 천지. 침구 세트. 아 안감변에서 주무실 수 있는. 유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의 우상이신 홍소범 선생님 거를 뽑겠습니다. 아 홍소범 형님. 하루 세트. 하루 세트 갔다 오세요. 이거 한번 쓰면 좋을 텐데. 예 어 어 어 어 어. 일쳐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 저는 협찬의 대왕이신. 조용구. 협찬의 대왕. 나오세요. 알겠습니다. 어 제가 나이가 40대고 이쪽은 20대거든요. 저 중간에 쓰면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네 저희는 드림팀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김승현 씨. 우리 저 시즌1에 뭔가. 전민이가 돼야 되는데. 누구였지. 당첨 빠르던데요. 너무나 놀랍게도 드림팀은 결승에. 저희가 드림팀 탈락하신 분들에게. 패자 부활전을 드립니다. 각 싸움 되기를 이기겠습니다. 나와 주십시오. 단 한 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단 한 명. 준비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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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기 때문에. 박재민과 신우. 이승윤 탈락. 이승윤 탈락. 하민우 탈락. 준비. 시작. 시작. 자. 지금 현재 10명입니다. 이 중에 한 명이. 결승 라운드에 참여를 할 수 있는. 훼쳐 바울전. 자. 변 취수. 결승 라운드에 참여를 할 수 있는. 회 corteUL lined. 변 취수. 자 변 취수. 변 취수. 변 취수. 천진 위험했어요. 자 지금 정범규 탈락 손동은 탈락이야 손동은 탈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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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한대니까 탈락됩니다 정범규 탈락 천지 최송조 장어만 4명 오세요 세용 최송조 지금 현재 5명 남았어요 쇼를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우리 등치대로 합시다 신우대 최송조가 둘이 붙죠 자 준비 자 신우와 시 자 최송조 어 제대로 지켰어 장난 아니에요 자 이 여세를 뭐라 갈 것인가 세용 천지의 쇼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작은 선수들에게 핸드캡을 좀 줬는데 자 신우가 일단 목표가 되겠네요 자 천지도 그걸 보고서는 지금 흠질합니다 자 다 같이 세용 천지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어 쇼리는 지금 충격이 커요 세용 들어오세요 아 신우 스스로 다리를 내렸어요 자 안 들어왔어요 천지 세용 최송조 자 최송조 잠시 쉬겠습니다 최송조 잠시 쉬겠습니다 천지하고 세용 둘이 자 최송조 잠시 쉬겠습니다 고객 들어가세요 자 아이돌 두 대표 아이돌 대결 봐야죠 예 세용과 천지 이제 푸유 탁니다 자 세용 센 이제 푸유 탁니다 아 세용 선차 최송조 자 자 천지도 조금 지쳤는데요 와우 거봄씨 찍습니다! 에헤! 씨 찍습니다! 에헤! 최성정 성공! 성공! 데이자 듀얼전! 서바이벌 박사함을 통해 그림팀의 퍼펙트! 에헤! 에이스 최성정와 모아리 성공! 최성정 성공! 성공!